오늘 제가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재미있었던 게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지금 붙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움직여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데 지지율이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 내부에서는 당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도 중앙일보 칼럼을 보고.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속내를. 아니죠. 저는 뭘 잘못 알았다. 최근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에서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보낸 그 다음 다음날 이틀 후에 보수에 아주 거두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로 자꾸 얘기한다. 누군지 밝히실 수는 없지만. 밝힐 수는 없죠. 거두와. 아니. 밝히면 나 잡아가니까. 잡아가면 안 돼요. 사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것이 금도예요. 취재원을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 당선시킨 것은 문재인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선시켰다. 그런데 보수들이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못한다. 그래서 싹 걷어들였다. 지지를. 네. 협치고 뭐고 하지 말고 문재인 박지원 서훈을 구속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대요.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아니. 지지율이 올라갈 건 그분들도 생각 안 해요. 중앙일보 생각하고 달라. 그 칼럼하고. 그러면 최소한 태극기부대. 아. 20, 30%만 끌고 가자. 아. 그럼 지금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겠다. 절대 진보 좌파들을 좌파 언론들을 척결해서 다음에 집권하지 못하게 싹을 자르자. 그런데 저렇게 그래서 국정원을 시작해놓고 보니까 많은 경제적 지원을 북한에 했을 거다. 그리고 그 선수 박지원이가 있지 않냐.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제가 국정원 2년 할 때는 코로나로 김정은이 국경을 봉쇄하고 개미 새끼 하나도 넘어가지도 넘어오지도 못하게 다 총살을 했어요. 저는 2년간 북한 개미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코로나가 큰일을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를 살려준 거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없더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하니까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뺀다. 아. 뺀다. 네. 그리고 박지원 너도 없는데 너 좀 자그마치 윤석열 대통령 비난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옳게 가자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비난이 아니지. 딱 보니까 감사원 검찰 보고 거기 보도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분 말하고 딱 맞잖아요. 그리고 박찬종 대선배님의 폴리뉴스 거기도 보면 똑같은. 윤석열을 좌파 척결을 위해서 우리가 시켜놨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나가는 거야. 오히려. 좋다. 어차피 정치고 뭐고 다. 휘철은 가면 된다. 윤석열 차. 시청자분 궁금해 중에 한 분이신데 중학교 3학년이시래요. 그래서 지금 시험기간이어서 시험기간 끝나고 나서 영상을 보실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이 보내준 질문이 중학교 3학년이 돈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좀 골라봤는데 최근 이제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가 갖는 효과와 의미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진. 지금 막 주말마다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중학교 3학년 군구민님께서 퇴진 가능성이 정말로 있는지 그리고 어째서 대통령이 이렇게 벌써 척을 졌는지 그리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중학교 3학년 친구도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구나 싶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랬던가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광화문 집회에 나가게 한 건의는 척결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도 알 것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저는 보수건 진보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당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교육이다. 그렇죠. 정치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퇴진의 가능성은 시민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권에서 임기를 못 마치게 탄핵하자 무슨 낭만을 시키자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치권에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KBS 심야 토론회 이상돈 교수하고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헌정 중단은 어떤 경우에도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역사적으로 헌정 중단이 된 것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건 옳지 않다라고 했더니 또 반복되는 것은? 이상돈 교수는 그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고 헌법의 질서에 포함된다. 그래서 저렇게 탄핵을 찬생하는 방법도 있구나. 역시 교수는 다 눕다.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러한 헌정 중단을 되는 것보다는 방송인 김재동 씨가 얘기한 대로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했지만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이런 것을 우리 젊은 학생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왜 저렇게 나가라 가냐. 못 하니까 나가죠. 제가 뭘 하겠어요. 맨 먼저부터. 인사를 잘하십시오. 도어 스태핑. 신선하고 파격적이지만 말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실수 맨날 가지라요. 김건희 여사 공식기구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국에 가장 맞는 사정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정은 해야 된다라고. 해야죠. 잘못한 사람 잡아도 해야죠. 그러나 신속하고 빨리. 신속 빨리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야 협치를 통해서 대북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를 해야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을 해가지고 90% 이상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는데 경제를 등한시 하니까 IMF 외환위기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폭망하니까 실패한 대통령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용서하고 통합의 정치를 했어요. 우리 젊은 학생이 들으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사형시키려고 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에서 지금 연희동 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통합돼가지고 소위 IMF 외환위기를 장롱석에 넣어놓은 돌반지까지 다 국가에 흔나봐가지고 빨리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김대중의 길을 가야지 실패한 김영삼의 길을 가지 마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하게 제가 말한 네 가지를 지켰으면 지금 지지율이 60%, 70%, 80% 건데 하나도 안 지키니까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화법을 볼 때마다 되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도 시정연설에서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약자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어떤 정책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내년까지 7천 명을 줄인다. 그리고 그게 무기직부터 감축한다. 제일 약한 사람들부터 사실은 잘라내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말과 실제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충돌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정치를 못한다 이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지해선 잘라버리고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서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다 없애버렸잖아요. 민주당이 그건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 학생한테 대통령이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잘할 수 있도록 학생도 대통령한테 편지해서 대통령 할아버지 이것 좀 잘하세요. 이런 참여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보고 바뀔까요? 안 바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래도 바뀌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영국 보세요. 리즈 트러스. 감세해가지고 날벼락 맞아서 45일 만에 물러가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 별명이 강원도 특산물이 감자잖아요. 그래서 감자 트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괜히 전 정권 전 지사 채문숨 바르다가 지금 똑밀 차가지고 차기가 좋게 생겼어요. 사실 약간 진짜 IMF의 어떤 트라우마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똑같죠.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했던데 IMF 때도 한보가 쓰러지면서 그 파장으로 IMF 왜 한 얘기가 될 걸 아무도 못 놨죠. 놨어요. 지금 현재 국채시장, 채권시장이 다 안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이걸 한다는데 김진태 지사한테 50조 플러스 알파의 구상권을 행사해야 돼요. 정부가. 고소를 내야 돼요. 아니. 그런데 뭔가 보수 정권은 그래도 경제에는 유능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편견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그것도 거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굉장히 부실 대응 때문에 문제가 된 케이스잖아요. 보수 정권이 자기들을 챙기는 데는 유능해요. 그런데 약자를 챙기는 데는 아주 인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죠. 안 되고. 지금 보십시오. 대북 문제도 보수 정권은 강경해요. 저는 김정은 그 전에 김정일에게 왜 당신들은 보수 광경파들에게 이로운 짓을 하느냐. 진보. 대화론자들을 궁지에 묵느냐. 하는데 저렇게 매일 도발하고 핵실험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한테 도움이 되고 진보 세력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퍼져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렇죠. 미국은 현 집권당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근거하는 게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가 패배할까. 지금 전쟁 근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보수. 김정은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 핵무장하자. 전수력 재배치하자. 했다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라이스 전 국무장관하고 대담하면서. 골드버그 대사가 관원 토론에서. 아주 위험하고 안 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가니까는 또 조용해. 그렇게 우리한테 야단쳤으면 지금 미국을 향해서 옥소리를 내고 데모하러 가야죠. 미국한테는 끼익 소리 못하는 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오늘도 미사일을 쏘고 한국은 약간 그러던지 말던지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경제도 안 되고 북한 문제도 안 되고 잘하는 거 좀 보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도 이건 잘한다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검찰 수사는 잘해요. 검찰 수사는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특검 얘기했을 때 검사들이 수사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할 필요 있어? 뭐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은요 해결의 길이라니까요. 대통령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훈이 정치권에서 그러잖아요. 정치인의 포럼은 정치인들은 실탈에 헝클어진 것을 풀어내고 즉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포럼은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러잖아요. 딱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뭐든지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특검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저축은행 비리 관계도 하지 말자. 내 것만 해라. 왜 못합니까? 그러면 분업하자라고 하셨죠 아까. 그렇죠. 정치권과 특검은 분업해서 하면 조용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대북 문제를 미국과 시진핑과 또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NRO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보세요. 오늘 매일 경제 그냥 대뭉착 같이 나왔잖아요. 그걸 하니까 우리가 저도 몰랐어요. 미국에 유류 비행기 기름 항공유류를 다 수출하는데 그게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가 단순히 전기차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 거죠.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1인 체제로 완전히 장악을 해서 나갔으면 그래도 그 키신저 전 국무장관 거의 100살 정도 되신 양반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를 탁 꾸짖으면서 시진핑이 3년인의 염기가 확정되면 미국하고 접촉을 할 것이다. 잘 보셨더라고요. 약간 미국의 박지원 같은 아 제가 시진저 장관 급이 못 되죠. 그런데 속으로는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 보십시오. G20에서 시진핑 바이든 회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지금 죽이네 살리네 하지만 바이든하고 푸딘하고도 회담을 한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는 남북 간에도 안 만나고 여야 간에도 안 만나고 만난다고 했다가 안 만나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대통령실 새 로고 공개된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쪽에서는 약간 검찰 로고랑 비슷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저도 딱 보고 내가 법사위원을 12년 우리 국회의원 여기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법사위원 해봐서 아는데 나는 검찰 로고가 저렇게 바뀌었나? 했더니 청와대 경찰 아 검찰 로고가 바뀐 걸로 보셨구나. 나는 처음에는 딱 그렇게 봤지. 뭔가 약간 이 정부의 어떤 정신을 보여주는 로고인가? 뭐 다음 다음 정권교체에서 바뀔 거니까 그냥 사용하라고 그러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